델타항공 직원 수백 명이 비행 유니폼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델타항공 승무원들이 유니폼 착용 후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오가 발생돼 유니폼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수은과 다른 화학물질들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2018년본부터 착용한 이 유니폼에 대해 유니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승무원 앞치마를 제외한 나머지 유니폼을 착용 금지했다 전했습니다. 한편 자체 검사 결과 수은과 포름 알데이드, 크롬, 안티몬, 불소, 브롬과 같은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했습니다.